2문항 실무 응용입니다. 기본 설정하기입니다. 파일, new, document, 6페이지, 폭 160, 높이 195mm, 12, 열의 간격 4, 마진, 상하좌우 모두 20, 도련 3mm, 전체의 기본 설정 값이 맞으면 OK. 눈금자가 보이지 않을 땐 컨트롤 R, 안내선이 보이지 않을 땐 컨트롤 세미콜론, 격자가 보이도록 할 때는 컨트롤 따옴표, 윈도우 페이지 단축키 F12 눌러주시면 페이지 패널이 열리는데요. 1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Allow Document Pages to Shuffle 이라는 메뉴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요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6번 페이지를 선택하고 꾹 누르면서 앞으로 가져다가 놓습니다. 레이아웃, 안내선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행을 3, 그리고 간격을 4, 12, 간격 4 해주시고 이번에는 페이지 기준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 설정하기입니다. 페이지 패널 열어주시고 상단에 A 마스터 페이지 왼쪽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터 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화면을 한 400 정도로 키워볼게요. 키우고 마스터 페이지가 위치될 곳에 위치해 놓고요. 타입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 해서 문자 프레임을 만듭니다. 타입,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 커런트 페이지 넘버, 단축키 Alt, Shift, Ctrl, N 누르시면 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블럭 잡아서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페이지 번호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글꼴은 Arial, 폰트 스타일은 Bold, 크기 9, 문자 색상 CMYK, C50, Y80, A0, 입력하고 엔터. 출력 형태를 잘 확인하고 텍스트 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홀스 쪽에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하면 복사가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의 짝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울게요. 삼각 버튼을 꼭 마스터 페이지 안에다가 만들어주세요.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폭과 높이를 7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면수를 3, 조건에 나와 있는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먼저 선은 없고요. F6을 눌러서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C100, M50, 나머지 0,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가로로 뒤집기 해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현재까지는 마스터 페이지였는데 작업 영역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와서요. 1페이지 하단에 하이퍼링크 설정하기입니다. 상단에 인터랙티브 4 PDF라는 것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도 안 보일 때는 리셋 인터랙티브 4 PDF를 한번 더 눌러서 설정해 줍니다.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Arial, Bold, 크기 9, C50, Y80. 선택하고 엔터, 내용을 입력합니다. URL 주소를 블럭을 지정을 하고 창에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내용을 입력합니다. HTTP만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S 붙이고 해당하는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스터 페이지의 짝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페이지 이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버튼 앤 폼이라고 되어 있는 패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왼쪽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액션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Go to Previous Page,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 버튼을 선택하고 이번에도 플러스 눌러서 Next Page 선택해 주면 각 버튼마다 페이지 이동을 적용합니다. 이미지 배치하기. gtq 아웃풋 폴더에서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이미지 폴더 안에 탈춤 일러스트레이트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면 작업 용역에 클릭 드래그 하여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Alt, Ctrl, M 눌러서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레이아웃을 확인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프레임을 조절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Ctrl, D 눌러서 이번에는 배경,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포인터가 바뀌면 클릭 드래그 하여서 작업 용역에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3, 4페이지의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Ctrl, D 눌러서 탈춤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 해서 프레임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해당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피팅,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Alt, Shift, Ctrl, C를 누르면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배치해 줍니다. 그러나 출력 형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좀 밀어주면 됩니다. 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이미지가 레이아웃과 같이 보이도록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밀어줍니다. 파일 가져오기 Ctrl, D 누르고 이번에는 기와 JPG를 선택한 다음 열기 누릅니다. 하단에 마우스 왼쪽 클릭 드래그 하여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칠을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개체 클리핑 패스 옵션에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클릭핑 패스 옵션, Alt, Shift, Ctrl, K 누른 다음에 유형을 포토샵 패스 선택 툴을 클릭하고 해당 프레임의 아랫부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해 주시고요. F12 페이지 패널을 엽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 단축키 Alt, Shift, Ctrl, L에서 체크해 줍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배치해 줍니다. Send to Back, Shift, Ctrl, 단축키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Ctrl, D, 하위탈, PNG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들어가시고 가장자리 감지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줍니다. 윈도우, 텍스트 왑, Alt, Ctrl, W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열어 주시고 대체 모양 감싸기 세번째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지시 조건대로 옵셋 값을 4mm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도형 활용하기 사각형 툴을 길게 눌러 타원 도구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지시 조건과 같이 폭 높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100, 100, OK. CMYK 면색 지시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C40, Y20 나머지는 0이네요. 컨트롤 패널에 불투명도 값을 지시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70% 엔터 타원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영역 클릭 지시 조건대로 폭 높이 58 클릭 연색만 CMYK C50, Y80 선택 툴을 클릭하고 R2 누른 상태에서 원을 복사합니다. 색상값만 변경하면 되겠죠? M30, Y80 엔터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배치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영역 클릭 지시 조건과 같이 사각형의 폭 높이 값 입력합니다. G8, Y101 입력하고 엔터 F6 컬러 패널 열어주시고 해당하는 색상값 M30, Y80 입력하고 엔터 선택 툴을 클릭하고 배치합니다. R2, Shift 누른 상태에서 반대편 4페이지에 배치합니다. 두 도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Shift 컨트롤 단축키를 눌러주시고요. 두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하기를 하고 O6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배치해 주시고요. O6페이지에는 색상값이 다르죠? C40, Y10 입력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역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하면 마무리됩니다.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이 문항에 대한 답안을 저장합니다. 파일, 익스퍼트, 컨트롤 E 클릭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이 문항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을 EPUB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EPUB 3.0으로 선택합니다. 표지는 레스터라이즈 퍼스트 페이지 첫 페이지 레스터바를 선택해 주시고요. OK 눌러서 EPUB을 저장합니다.